세 번째로는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겉보기에는 조정석이 이성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그를 닮은 아버지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좋아요 구독 행복의 나라는 이번 주에 개봉을 했고요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죠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11.6 사건의 주도자 김재규의 신복이자 거사에 참여한 박흥주 육군 대령과 실제 그의 변론을 맡았던 태윤기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로 시대를 나열해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그때 그 사람들 또는 남산의 부장들로 시작해가지고 서울의 봄으로 끝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아시는 분들이 대충 아실 거예요 줄거리는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대통령 암살 사건이 발생을 하고요 그 사건에 연루된 정보부장 수행비서관 박태주 이성균 씨라고 할게요 이성균의 변호를 맡아줄 적임자를 찾습니다 법정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모든 해내는 개싸움 1인자 인권변호사 정인우 조정석 씨가 낙점이 되지만 조정석은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들이 조정석을 꼬시는 거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아버지를 꺼내주겠다는 말에 조정석은 이성균의 변호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안팎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군법은 단심이라서 그냥 한 번 딱 하고 마는 거라서 되게 불리해 그런데 이성균은 군인으로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리고 첫 번째 공판이 열린 법정에서는 계속해서 의문의 쪽지가 막 오가죠 이 쪽지는 다름 아닌 합수단장 전상두 유재명 씨가 법정을 주락펴락하는 상황이에요 유재명의 야욕은 커지고 이성균은 군인으로서 더욱 견고해지고 조정석은 어떻게 해서든 이 상황을 탈피해나가려고 하는데 물론 결론은 나와있지만 과연 이성균의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단 16일간의 졸속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을 보여주는 영화가 바로 행복의 나라 되겠습니다 작품 설명을 좀 드리면요 감독은 추창민 감독입니다 추창민 감독은 광해를 하셨던 분이죠 광해의 왕이 된 남자 그대를 사랑합니다 마파도 7년의 밤 뭐 이렇게 그리고 배우는요 조정석, 이성균, 유재명 배우가 나오죠 이성균 배우의 유작입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영화가 됐고요 참 안타깝죠 안타깝습니다 장르는요 드라마, 역사 의외로 또 코미디가 들어갔어요 은근히 코미디 장르가 여럿 나와가지고 놀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야기가 이야기인지라 무겁게만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코미디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많이 놀라셨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행복의 나라는요 세 가지의 이야기로 압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6 사건과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한 박헌주 육군대령과 변호인 태윤기의 실화를 다루고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정인우, 조정석, 조정석 변호사의 성장기를 다루고 있죠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든 이기고자 하는 법정 개싸움의 일인자 양아치 변호사처럼 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태주, 이성균 씨의 변호를 맞게 되면서 그의 진심을 듣게 되고 서서히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야기를 진행시키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성균의 대사에서도 알 수가 있죠 자네 이제 진짜 변호사야 인정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저는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겉보기에는 조정석이 이성균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사실은 그를 닮은 아버지를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사건을 빼고 나면 조정석의 아버지 이야기가 남게 되는데 이성균과의 신문 과정에서도 아버지의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볼 수가 있죠 아버지가 목사였고 약한 사람들을 숨겨주고 뭔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다고 처자식이 굶어 죽어도 자기 신년대로 살다간 아버지를 이성균과 같게 등치시킨 거죠 그러니까 조정석은 이성균을 꼭 살리고 싶었다 라기보다는 죽은 아버지를 대신해서 이성균을 구하고 싶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실화를 구성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버지, 그 정의로운 아버지가 살 수 있는 나라 그게 바로 행복의 나라 아닐까라고 이야기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닮은 영화로는요 다들 생각하셨겠지만 아마 변호인을 떠올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법정 싸움이라는 소재가 아마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변호인을 생각하고 봤는데 참고로 변호인과 행복의 나라는 비슷해 보이지만 다릅니다 무슨 소리냐 변호인은 시대 상황을 밟고 일어선 승리의 역사를 볼 수 있고요 행복의 나라는요 시대를 버티지 못한 패배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요 변호사를 그리고 있고 코미디도 들어갔고 그런데 한쪽은 승리의 역사고 한쪽은 패배의 역사였다 그 차이점이 아쉬운 점으로 이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영화를 어떻게 봤냐면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단 이 말씀 먼저 깔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균 배우의 죽음 유작이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댓글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영화 자체를 성역화하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균 배우가 유작이니까 행복의 나라를 까지 마라 뭐 이런 태도를 제가 몇 번 봤어요 저는 이게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깔 수 있다 영화는 영화다 영화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탈출 프로젝트 사일런스에서도 이런 거 저런 거 다 이제 걷어차버리고 저는 굉장히 비편함을 많이 했거든요 딱 영화만 놓고 리뷰했고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저는 영화만 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드립니다 더 무궁한 영화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평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 생각해 주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 놀리면 탈출도 다크나이트급이죠 행복의 나라는요 나쁘지는 않았는데 뭔가 팍 하고 꽂히는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행복의 나라가 굉장히 잘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기대를 많이 했던 영화였는데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감정의 동영화가 좀 덜했고요 배우들이 연기가 좀 많이 보였던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했던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유재명 씨도 진짜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이 시대를 그린 영화들의 좀 피로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박흥주 대령과 태용기 변호사를 전면으로 내세운 작품은 없었지만 그때 그 사람들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까지 그리고 또 이제 그때 그 사람들을 빼고 나서 최근에 두 작품이 개봉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봤던 영화를 또 본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으셨나요? 나만 그랬나? 전두환 영화 그만 봤으면 좋겠다 저 꼬라지 그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있잖아 우리 근현대세가 정말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상황만 이렇게 계속 영화화가 되지? 정말 많은 역사들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이것만 이렇게 계속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만의 생각이군요 아무튼 이번 리뷰는 영화를 보면서 왜 꽉 꽂히지 않았나 그 애매함의 원인을 찾아나서는 그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 보지 않았지만 이제는 트렌드를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위안부나 차동왕산 박정희 경제성장 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런 것들도 할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문어는 두고두고 까야 돼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죠 난 근데 좀 다양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또 교육계의 일환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자 왜 행복의 나라가 팍 꽂히지 않고 애매했냐 첫 번째 톤입니다 톤 자 이 영화는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의 재판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는 벌써 나와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이야기가 맞아요 톤이 가벼울 수가 없지 가벼울래야 가벼울 수가 없지 근데 영화가 톤이 무거우면 관객들이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극장에 놀러간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놀러가서까지 진지해지고 싶지 않으니까 잘 안 보러 가게 되죠 어두운 톤보다는 좀 밝은 톤의 영화들을 보려고 가죠 그래서 행복의 나라의 톤은 대중 관객들이 보려는 영화 톤과 상반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세팅이 그래 다들 알잖아 감독도 이런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한 게 주인공인 조정석 씨의 코미디 이 부분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런지 의외로 무겁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속 조정석의 코미디로 환기를 시켜주려고 해요 계속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조정석도 이 영화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줄타기를 아주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버하지도 않고 적절함을 되게 유지를 잘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독이 된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관객의 니즈를 맞추려면 이 소재를 가져오면 안 됐다고 생각해 그냥 자체를 안 해낸다고 생각해 오히려 덜 무거운 소재를 가져왔겠죠 한마디로 이 소재여야만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되기 때문에 가져온 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1979년 대통령 암살 사건이라는 소재니까 보러 가는 관객들도 이 소재니까 보러 가는 관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톤이 무거워도 볼 사람들 남산의 부장, 서울의 봄 똑같잖아 볼 사람들은 있다고 남산의 부장들, 서울의 봄 둘 다 코미디가 거의 없어요 엄청 진지해도 볼 사람들이 있고 진지해도 볼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감독도 톤이 무거울 걸 알고도 소재를 골랐고 그럴 걸 알면서도 극장으로 가서 이 영화를 선택할 사람들이 있다면 굳이 코미디는 없어서도 됐다라는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물론 조종석이 밸런스를 훌륭히 소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법정의 무게감, 소재의 어두움과 만났을 때는 이게 좀 이질감으로 발현이 됐단 말이지 열심히는 했는데 코미디와 이 어두움이 묻어나지 못했다 계속 어떤 분위기를 맞춰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 그 관객층은 분명히 존재한다 근데 그 관객층을 어설프게 파괴시키고 다른 관객층을 끌어오려고 하다 보면은 여기서 미스가 발생한다 그냥 그 장르의 주 관객층을 집요하게 노려라 집요하게 노리고 오히려 다른 부분에서 대중성을 찾아라 그래야만 흥행이 되고 그래야만 관객이 든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다른 거를 자꾸 막 껴놓고 저렇게 하다 보면은 그 장르의 어떤 무게감이 좀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의 행복의 나라도 굳이 코미디를 안 넣었어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변호인입니다 변호인 아무래도 이 영화는 서울의 봄이나 남산의 부정들보다는 변호인에 더 가까운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뜨문뜨문 나오는 코미디 법정신으로 미루어왔을 때 변호인을 참고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행복의 나라가 변호인이 될 수 없었던 이유는 패배의 역사여서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은 승리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코미디도 가능하지 않았나 싶어요 승리의 역사니까 환호할 수 있으니까 또 관객들이 그 가지는 희열의 차이도 여기에 답이 있지 않나 싶어요 단순 비교하자면 대사나 법정 싸움에서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변호인에서는 사건의 맹점을 파고드는 대사로 관객들을 한방 먹이죠 다들 명대사 아시죠? 국가는 국민이 뭐 그잖아 근데 행복의 나라에서는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대사였단 말이에요 정해져 있는 결말에 대고 부탁을 해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입니까? 차라리 이거를 대체 역사로 가서 승리의 역사로 바꿔버리고 코미디도 넣고 희열도 느끼게 하고 막 조정석이 없던 막 그런 대사들 멋진 대사들 넣어가지고 관객들 감동시키고 그러면은 변호인처럼 갔을 거라고 생각해 근데 이게 아예 실제 사건을 그렇게 다루다 보니까는 무너지는 거야 그냥 당할 수밖에 없잖아 이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순신 영화는 잘 되는데 그 성 안에서 나만은 성 그래요 이순신 영화는 잘 되는데 나만은 성이 안 되는 이유는 굳이 영화를 보러 가면서까지 우리가 비굴해지고 싶지 않은 거야 슬프고 싶지 않은 거야 행복의 나라는 변호인처럼 가실 수도 있었다고 생각해 아예 그렇게 갔어도 좋았다고 생각해 원스 오픈 타임인 헐리우드처럼 아예 그렇게 갔으면은 오히려 기분이라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는 관객에게 좀 아픔만 주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래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뭐였을까? 관객에게 만족감을 채워주지 못하는 영화였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지 역사가 스포라고 그런 영화는 보기만 좋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하나 빌런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빌런이라 볼 수 있는 곽도원이 전면에 드러나면서 관객들이 분노할 수 있는 대상이 앞에서 설치는 골을 보게 되는데요 행복의 나라에서는 유재명이 뒤에서 조정하고 뒤에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개할 수 있는 대상이 애매하게 뒤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 그렇다 보니까 조정석이 골프장까지 찾아간 장면을 넣지 않았을까 조정석하고 전두환이 만날 일이 없는 거야 히어로가 빌런을 만나서 때려 부숴야 되는데 히어로가 빌런을 만날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빌런을 자꾸 끌어내려고 골프장까지 찾아간 거지 그런 장면을 넣지 않고서는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거야 영화적인 재미를 주려면 그래서 관객들이 이게 대상이 있어야 쌍욕하고 막 그럴 텐데 이게 애매하게 전두환이 뒤에 가 있어 대상이 없어진 거지 대상이 사라져버린 거지 그런 면에서도 이게 변호인이 될 수 없었던 거야 정리를 해보면 이 영화 나쁘지 않습니다 준수한 작품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변호인 같은 감정의 기복은 톤이나 대사 소재에서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느끼기 어려웠다 행복의 나라는 변호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실화를 선택함으로써 될 수 없어졌다 아 이 점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조금 그냥 뭐랄까 흘러간다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역사를 그냥 알려준다? 그 정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체 아버지 대체 아버지로서의 그냥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를 살리고 싶었던 아들의 마음? 그 정도만 느껴졌지 영화에 큰 전두환이 나와서 변호인이 소리 지르고 이런 건 없었다 조금 싱거운 느낌? 밍밍한 느낌이 있는 작품이었다 아 이런 점이 너무 아까워 이런 거 재밌게 만드는 법 강단합니다 감독을 타란티노로 섭외하면 끝 근데 우리나라는 또 그것도 문제예요 대체 역사로 많이 만드잖아요 대체 역사로 만들면 영화를 많이 보신 분들은 어? 이거 대체 역사로 바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화를 많이 보시지 않은 분들이면 야 이거 영화 역사를 왜곡했어? 라고 또 얘기한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애매하긴 해 애매하긴 합니다만 뭔가 이 행복의 나라의 그 어떤 그 구조가 진짜 거의 변호인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요거 조금만 하면 조금 보면서도 그랬어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내 감정이 막 폭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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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끝났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 아 다 연기 잘하고 막 하는데 광해처럼 나오지 못했던 거야 역사에 있어서는 엄중한 시각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행복의 나라도 한번 보시고요 마지막 우리 이성균 배우님이 어떻게 연기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의도한 건 아니라서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리뷰할 때 얘기는 안 했는데 되게 이상해요 감정이 되게 이상해 이성균 씨가 곧 죽으러 가는 사람이고 죽으러 가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이 이성균이 한마디 한마디 막 내뱉는데 그게 되게 되게 이상하게 달까 봐요 노리고 노리고 하진 않았겠지만 참 그게 아 이거를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는데 감정이 되게 오면 영화 때문에 감정이 휘몰아치는 게 아니라 이성균 씨 때문에 휘몰아쳐요 그래서 이상해 이상해요 진짜 맨 마지막에 특히 이성균 씨가 조정호 씨한테 한마디 하고 조정호 씨가 이성균을 바라보는 표정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어떤 급이었냐면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가 범인을 향해서 극장에 온 범인을 향해서 내뱉는 것처럼 그런 표정이 나와 진짜 거기서 되게 울컥해 근데 이게 영화 때문이 아니라 배우 개인에서 나오는 거라서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이 영화 까지 말아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구분이 잘 안 가니까 구별을 좀 해서 봐야 되지 않나